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국민 현장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학산본부장 장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시작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국민 현장 업무보고는 지난 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8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바탕을 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투명하고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 고객인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3년도의 업무 계획을 현장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재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예술학산본부 지역협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2023년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현장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과 관련한 현장 업무보고는 잠시 후 정변국 위원장의 인사 말씀 이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부의 양한성 부장이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약 15분 내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널로 참가해 주신 분들의 각각 약 5분 이내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과 자유토론회의 형식을 빌어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등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의견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취합하여 제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제8대 위원장이신 정변국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한국문화소의 위원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활동해 주시는 이훈경 위원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문화소의 위원회 제8대 위원장이신 정변국 위원장님의 인사한 말씀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이 광고가 나갔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생소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를 우리 위원회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설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사항은 결정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통고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떤 취지고 어떤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가 있고 얼마의 금액을 어떤 절차를 가지고 선발이 된다 일방적인 얘기의 장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응모를 해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이 자리는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올 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대략 이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의견들을 반영을 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공모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오늘로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치인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상했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자리인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현장에 계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꼭 응모해 주기를 바랐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고민을 하다 하긴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 11년 동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만 11년을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년 정도를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가 와서 보니까 생소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장관했을 때에 입안했던 것 이 위원회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문외진흥원을 더 이상 문화부로부터 간섭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민간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유원회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공모를 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온갖 욕을 다 먹는 부서가 이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역시 국회에 있을 때 저희에게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공모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불공정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찾고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하면서 해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런 불평물만들이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서로의 생각에 갭이 있다고 하면 그 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고민하던 차에 여러분들은 정책 고객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의도가 어떠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또 거기에 참석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석을 해서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 그러한 서로의 오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줄여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한 16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든 이런 포럼이든 오게 되면 시간 제한도 있고 또 발언하는 사람의 숫자도 제약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해주시고 다만 오늘 이렇게 패널로 모신 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적 입장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고 또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실 시간을 패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패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시간 제약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핵심만 있다 말씀을 하실 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한 취지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 저희가 온오프라인상으로 합니다 장소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고 선착순으로 80분 받았나 60분 이 장소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이 현장에서 답변드릴 건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후에 온라인상으로 답을 주신 분은 온라인으로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질문을 주셨거나 그런 건 현장에서 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꼭 전부 다 연락을 드려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공배수 찾은 것은 찾은 대로 그러니까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왜 실행을 못하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쪼록 귀한 걸음들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결국은 이 문화 현장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함께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일부러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발표 이전에 저희가 잠깐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한 2002년도부터 저희가 향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에도 물론 향유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전신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권기금이 저희가 2004년부터 문화진흥기입으로 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본격적으로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순회사업 등등등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처음에는 몇억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약간 전년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한 210억에서 220억 내외로 지금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바로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부 양한성 부장이 올해의 사업 계획과 그리고 개선 방향들 그리고 향후의 어떤 개선 지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패널분들은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시간을 한 5분 내외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예술여행사업 업무 청구하고 있는 지역협력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양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인데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저희가 좀 자료에 담아봤고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연역이 좀 오래됐습니다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처음엔 다른 여타 일반 공모사업처럼 단체 중심의 어떤 기획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현재와 같은 포맷인 전체 예술단체와 방문처를 일괄 매칭하는 구조로 재작년 21년부터 지금 좀 안착화 단계에 있고요 올해 이후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전체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보관을 갖고 있고 그 보관에 입각해서 조금 업무 개선 방향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저희 사업은 문화시설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비용 부담, 각종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저희 예술, 전문성인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문화의 회원위기를 확대할 목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일반적으로 저희 문화지능기금 공모사업과 똑같은 맥락으로 18개 분야, 문학시가, 연극, 뮤지컬 등등의 8개 분야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6대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특수, 일반 6대 유형이라고 그런 어떤 유형 안에 각각 큰 유형별로 세 분류, 총 17개 유형으로 세부 유형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6대 유형, 18개 유형에서 세부 유형이었습니다 아마 교정시설 분야에서 소년보호기관, 소년원이라고 하는 소년보호기관과 성인교정시설이 좀 이원화되어 있다가 올해는 좀 통합을 2개 세부 유형이 통합이 된 관계로 1개 세부 유형이 줄었습니다 6대 유형, 17개 세부 유형으로 현재 이미 공모가 마감이 됐고 현재는 올해 사업 수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총 예전에 공모용학의 안내가 된 바와 같이 197억 4,300만 원이고요 현재 저희가 사업 특성이 아시다시피 회당 여러 회차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공모 심사 단계에서는 이미 공지된 대로 회당 결정된 지원 단가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이미 공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전체 매칭 과정이 있습니다 방문 시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매칭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횟수에 따라서 최대 15회에 준하는 횟수를 곱해서 최종 지원 결정액이 산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횟수는 총 15회 이내 진행이고요 하나 방문처당 1회 진행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칭 과정에서 방문처 신청이 제조할 경우 15회 미만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미 공고된 대로 저희가 사무처, 위원회 사무처 협의를 통해가지고 횟수는 추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공지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고 요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밝혀둔 부분인데요 23년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현장예술단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개선이 느껴지신 부분들이었는데요 지원 규모와 매칭당 매칭 최대 횟수 증가를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전년도 300에서 600의 최저 최고 구간은 400에서 800만 원까지 회당 단가를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2회 부분은 15회까지 조금 더 많은 순회 방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미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비 편성 기준도 총 지원 시청에게 사례비가 80%까지 저희가 한도를 설정했었는데 이 부분은 폐지한 부분이 있고 조금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고도화인데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신규 진입단체의 장벽이 높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단체와 신규 진입단체와 간에 기준상 변별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심의 기준을 변별화해서 심의를 진행했었고요 기존 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어떤 레퍼토리화 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개선 방향에 대한 포인트를 심의를 했었고 그리고 신규 단체인 경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으로 참신성이나 창의성 중심으로 저희가 심의 기준을 변별화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위원화 이 부분은 올해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선정된 단체들 중에서는 일부분은 이 예산 항목으로 신청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순회 방문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리서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사후에 어떤 평가 활류 차원에서 어떤 자체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어떤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 항목으로 편성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오픈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실화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 결과 22년 대비 소폭 전년대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경쟁률이 조금 다소 치열한 만큼 저희가 심의 과정도 일부 참여하시는 앞에 패널 분도 계시지만 많은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 전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문외지능기금 심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시민별 채점 평점순으로 저희가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저희가 일부 동영상 파일에 어떤 심의까지 저희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심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심의 기준 보시는 어떤 자료와 같고요 특히 사업 수행 영향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의 기준을 변별화시켜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분과별로 저희가 세 개로 나눠가지고 심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동특수, 청소년, 장애인, 일반 노년 세 개 분과로 진행을 했었고 분과별로 저희 심의원 풀이 있습니다 심의원 후보단 풀이 안에서 저희가 랜덤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8개 분야 각 1인식으로 저희가 안배해가지고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상 218개의 올해 지원단체 선정이 됐고요 아동 유형별로 6대 유형별로 안배해서 신청 건수에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다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잠재관계 개발이라든지 조금 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어떤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업 추진 절차 조금 유심히 보시면 일단 그 공모 부분은 이미 지금 선정이 돼서 218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방문처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 구체화된 프로그램 계획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웹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저희 전용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방문 시설들이 신청하는 지금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4월 초나 중순 이전까지는 저희가 발표를 하는 수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후에 최종 지원 결정액과 어떤 방문처가 목록이 리스트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 단체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오프샵을 실시를 하고 4월 중순 말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보조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수,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고요 전문가 저희가 위촉을 통해가지고 최소 1회 이상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담당 실무 직원들도 같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순히 어떤 사업을 점검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같이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이후 사업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가 사업 전달 체계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지원 단체가 조금 불편함을 덜 느끼고 또 저희 중 우리 고객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을 많이 제고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고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매칭 방식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선후 장르적인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선호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프로그램들은 많이 몰리기도 하고 어느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신청 건수가 밀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밸런스 있게 지원을 모색해보자 최대한의 사실 지원 단체가 많이 순회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미달이 되더라도 방문회차를 최대한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신청하는 어떤 시설들 말고도 사실 이 사업을 몰라서거나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쉽게 조금 정보에 대해서 어떤 좀 쉽게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어떤 수요자 니즈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이술 지원 단체가 애초에 조금 미리 준비해서 기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오픈을 시켜서 자체 발굴을 일부 허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열어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연도 중반에 저희 담당자나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회차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자체 발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모 요강에 조금 명문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미리 조금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아예 조금 처음부터 한도를 좀 정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체 발굴을 일부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방문 유형 세분화 확장 부분인데요 현재 6개 유형이 17개 방문처 유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나의 유형으로는 너무 포괄적이거나 때로는 예를 들어서 아동도 볼 수 있고 성인도 볼 수 있다든지 여러 전 유형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특정해서 여기서 어떤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 세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여러 어떤 구체적인 예시나 어떤 방향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을 하겠고요 일단 방향성 자체는 조금 이 유형에서 조금 틈새다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유형들을 저희가 좀 구체화해 보겠다는 저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술위원회 우수창작 프로그램에 대한 향유 선순환 구조를 조금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유일하게 저희가 향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나는 예술형이고 그거를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떤 무수한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창작산실이라든지 여러 국제규류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위원회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살리는 입장에서는 좀 그러한 좋은 작품들이 좀 사장되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도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런 조금 공연장이 아닌 일상적으로 조금 향유가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도 지금 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심의에 반영이 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주관적인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조금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조금 인센티비를 준다든지 이런 단계별 지원책을 강화하는 차원에 시스템적인 접근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가점을 준다고 해서 선정권에 접근한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전체 심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심의 기준의 재반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 가점은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 개선된 내용에서도 새로 총 지원 시청 계획 5% 이내로 저희가 리서치나 아까 말씀드린 평가 완료 등등의 조사 연구 활동에 대해서 단체 스스로 이런 부분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칸막이도 존재하고 다른 단체는 또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성과 우수 사례들을 연도 중반이라도 서로 공유하거나 서로 네트워킹 파티 이런 말랑말랑한 구조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개장을 저희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성과 공유 워커틱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최종 유형별로 상당히 특수성들이 있고 특수성들이 있고 그런 어떤 고객들의 맞춤형의 프로그램 개발들의 니즈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서치 개념에서 뭔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약간 방향성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큰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또 별도로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일종의 단체와 저희 위원회와 그리고 현장 고객 시설 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도가 높으신 여러 관계자분들 같이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가지고 비재정적인 이런 간접 지원을 조금 시범적으로 올해에도 예상이 거의 없어서 사실 애로사항은 있지만 올해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걸 좀 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사업 구조보완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확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보조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관리, 경상운영비라고 하는 자체 예산을 조금 잘 쪼개서 쪼개서 지금 소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계기로 해가지고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인천공항에서 가서 한다든지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들을 지금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향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에서 조금 소화하기 힘든 공모사업이라는 게 구조적인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200개, 300개 품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런 취약기층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틈새의 어떤 사각지대를 저희가 좀 발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료는 안 나왔지만 세종부 국정과제가 사실 일상 속에 보편적인 시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데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꼭 그 과제에 맞추다기보다는 또 일상조 저희가 이런 취약기층 중심으로 하지만 조금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부담없이 조금 다중일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연 전시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지금 편성 노력 중에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지금 1차적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공모보다는 조금 전문성 있는 저희가 좀 주안처를 저희가 좀 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보관을 갖고 있고요 그런 조금 공모사업과 이런 기획 프로그램이 조금 병진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기획 프로그램을 일단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좀 시범이 좀 넘었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골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좋은 구체적인 의견들 또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사 2023년도 추진 개요하고 주요 개선 내용 그리고 향후에 개선 지향점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전 사회와 전 국가가 너무나 진안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또 문화예술계는 그중에서도 또 엄청난 고생을 한 분야로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은 또한 마찬가지게 전문 공연장에서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고 시설을 찾아가서 그 시설 속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내지는 문학 토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내일 다 계획을 해놓고 오늘 밤에 버스와 트럭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걸려있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 스톱되고 비용 다 저희가 그래야 돼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자한테 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의 지침과 원칙은 공연을 해야지 정산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원칙과 지침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유연화되고 그것에 대한 비용 처리와 정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이 지금 아까 말한 6대 유형, 17개 유형으로 저희가 딱 정리된 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아마 당시 부서에서 많은 워크샵이 있었고 그전에는 기획형 그래서 도서상간, 상간벽지 이런 데 찾아가는 사업들도 있었고 그렇는데 그것도 지역문화재단과의 어떤 여러 가지 중복 문제 또 등등등 여러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아마 부서에서 워크샵이나 저희 본부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시설로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면서 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좀 논의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다듬어지고 보완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우리가 현장의 업무보고의 아이템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첫날부터 무수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건의, 문제제기가 있었더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의외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심사들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셨던 분들이 모두의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해가 여러분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좀 적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신나는 예술여행을 운행하시고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신나지 않으면 그 여행 자체가 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신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어요 몇백 원 정산하기 위해서 또 그 보고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나는 여행을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또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엔카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정부 부처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 어떤 사업의 성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간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결과 보고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에러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통일을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엔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또 선정이 되고 나서 결과 보고를 조금 정확하게 하는데 힘이 드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요즘에 공공 데이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 공공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이것을 문화산업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필수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정책적인 것들을 입안하고 하지만 집행하는 데는 문화예술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좀 에러점이 있지만 그것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그것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러나 오늘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교통비를 회마다 전부 다 다 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교통비 얼마 포지션을 줘가지고 맨 마지막에 카드로 그냥 정산을 하면 다 기록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한번 더 노력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의견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혹시 이 이후에도 전개되고 있는 분야별 대업무 보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 참여를 하실수록 이 사업들이 개선이 되고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해봐도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선에서 뛰는 행정가들은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미스매칭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욕먹고 또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장을 통해서 간극을 좁혀나가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더 유용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혹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메일 주소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한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영상은 공개되지 녹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뒤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다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저희가 3월 2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문화, 한국 문화의 사업과 그리고 기타 등에 대해서 현장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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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